박공육 선생님 오늘 호세한 게 혹시 새 옷 산 거예요? 고거 쌤도 못 보던 옷인데요? 아 맞아 저도 새 옷 샀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박공육 선생님 몸이 좀 더 커진 거 같은데요? 아 제가 초복이랑 죽먹도 많이 먹었고 살짝 좀 쪘서요 아 살찐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몸 자체가 더 커진 거 같아니까요? 고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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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몸이요? 그러고 보니까 승모근이 좀 더 많이 올라가신 거 같은데요? 무슨 운동 하셨어요? 운동 안 했는디? 아니 운동도 안 했는데 이 정도 커졌다는 거는 좀 심각한 건데? 아 어떡해 박공주 쌤 혹시 건강을 위해서 조금만 나아게 해보시는 거 어때요? 동기 쌤도 그렇게 생각해요? 박공주 쌤이 아무리 거대해져도 제 눈엔 아름다운 여정이에요 전 상관없어요 아니 동기 쌤은 나한테 왜 이렇게 관심이 없어요? 네? 아 우리 이럴 게 아니라 박공주 쌤한테 새로운 별명 지어주는 거 어때요? 코끼리 좀 지겹지 않나? 맞아 맞아 그럼 나부터 차킹 어때요 차킹? 차킹? 자이언트 킹콩이요 아니면 요즘 유아하는 뉴젠스의 슈퍼 슈퍼샤이 슈퍼샤이 이거요? 슈퍼사이즈 슈퍼사이즈 아이 그래도 우리 박공주 쌤 귀여우니까 어 틴커벨 아 뚱커벨 할게요 뚱커벨 동기 콩이 불렀빠요 일으켜요 아 뚱커벨 아 근데 이거는 솔직히 동기 쌤이 막 사쳤다 나 아니야 동기 쌤이 막 사친 거예요 아 뚱커벨 아 뚱커벨 아 동기 쌤 때문이다 왜 다들 내가 크고 뚱뚱하다고 놀리는 거야 아으아 날도 자가 지고싶어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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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아 내가 그 소원을 이루어주도록 하지 어? 뭐야? 내가 진짜 작아졌잖아 박공주 쌤 진짜 진짜 많이 화나셨나봐요 아 냅둬 저러는 거 하루 이틀이야 꼬꼬가 그냥 맛있는 거 사주면 바로 풀려 그래도 빌리지 않으시잖아 근데 진짜로 저 때문에 화난 거 아니겠죠? 맞아요 그래도 발가락 쌤 영향이 좀 있죠 아니요 그럼 진짜 저 때문이라는 거예요? 네 순전히 저 때문이라는 거죠? 네 그럼 제 잘못이네요 제 잘못이네요 쌤들! 쌤들 나 여기시오! 구구 쌤! 발가락 쌤! 무슨 소리지? 아 뭐야 모기 아니야 이거? 어? 안 보이는데? 이거 누가 창문 열으는 거 아니에요? 내 목소리가 안 들리나? 어? 지진! 공격! 휴대폰 진동 걸리는데요? 응? 나 아닌데? 내 건가? 나 무음인데? 내 것도 아닌데? 어? 어? 박공주 쌤! 박공주 쌤! 맞아요! 지금 박공주이유! 아니 어쩌다가 이렇게 되신 거예요? 나도 모르겠어요! 자고 일어나니까 이렇게 돼있었슈! 아이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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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가 수업을 들어가야 돼서 돌아가면서 박공주 쌤을 돌봐 드리기로 했다고! 혹시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? 지 못 말라요! 물 좀 주세요! 어? 잠시만요! 박공주 쌤! 물 드릴게요! 아잇! 아우! 뭐예요! 아우! 조심해요! 아우! 어떡하지! 아! 자! 박공주 쌤! 하하하하하하 이 방을 갑니다! 하! 하! 시원해요! 하! 하! 오늘은! 박공주 쌤의 물을 맛있게 드셔서 기분이 좋아! 박공주 쌤! 이번엔 제 차례예요! 좋아요! 박공주 쌤! 작아지니까 더 귀엽잖아! 깨물어지고 싶어! 박공주 쌤! 뭐하고 싶으세요? 아 운동이 좀 하고 싶긴 한디! 어! 아! 여기 뭐해! 창동체기 가요! 이잉! 오!! 오 producer ィ스시겔 던지셨네? 아끼르기! 오hor 오그 woo 오오 pr 자 한번 더 발ю이 predictive 오! 오… 이번엔 작은 구슬을 던지셨네 헤잇! 헤잇! 운동하니까 더 강해진 것 같애유! 평생 것도 매력적이셔! 이 굿을 평생 간직해야지! 이번 시간은 내 차례예요. 팔가락 쓰면 싫은데? 아니 뭐 누구는 좋아서 하는 줄 알아요! 으아! 어때요? 피곤하시죠? 이거나 덮고 주무세요! 살려줘요! 알았어요, 살려줄게요! 아! 박군수쌤, 저랑 갈 데가 있어요! 박궁주쌤, 저번에 다 씻겼죠? 복수합니다. 변기에 빠뜨릴 거예요. 싫어요. 물 내립니다. 박궁주쌤 봐주시느라 수고하셨어요. 이제 또 누가 봐줘야 되죠? 갬성쌤? 괜찮네요. 얘기하러 가야 돼요. 근데 재밌는 일이 있었어? 뭔데? 박궁주쌤이 나 저번에 물로 막 씻겼잖아. 그래서 내가 복수하려고 변기에다 버려버렸어. 뭐? 안 돼! 왜 잘 못했지? 그렇게 잘 못한 거야? 잘못했지! 박궁주쌤, 제가 금방 구해드릴게요. 기다려요! 모든 하수구를 다 뒤져도 안 계시잖아. 어? 박궁주쌤! 마법이 풀려버렸슈. 박궁주쌤, 괜찮아요? 나 좀 일으켜줘요. 아유, 진짜. 제가 걱정했잖아요. 아유, 그랬슈. 다행이다. 발가락 쓰면 죽었슈! 빨래 죽이로 가. 흐흑! 흐흑! 해줄게 돼 essentials WE EN 테스트! 이쁘다!